안녕하세요. 크루즈러버입니다. 맨하탄에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의 한쪽 편에는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파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모닝사이드 파크가 있습니다. 대학교 탐방을 할 때에 공원도 함께 둘러보세요. 오늘은 모닝사이드 공원을 소개합니다. 공원이 절반이 언덕에 있는 길고 가는 공원입니다. 높은 쪽에는 거대한 돌담을 따라 많은 계단과 구불구불한 산책로가 있습니다. 오세지 오렌지 나무가 많은 이곳은 길 양옆으로 많은 열매가 떨어져 있네요. 거미를 비롯한 해충을 퇴치하기에 좋은 열매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식스에이커의 모닝사이드 폰디입니다. 안옆으로는 수양보들이 있고, 절벽에서는 물이 흘러내려 폭포를 이룹니다. 폰디 옆에 있는 몸과 아이의 조각상은 워러파운틴입니다. 숲속에 있는 애견공원은 자연과 함께하기에 좋은 장소이지요. 테이블은 있지만 바베큐 그릴은 설치되지 않은 바베큐 장소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 몇 군데에 있는 다양한 놀이터가 재미를 더해주지요. 화장실은 여러 군데에 있고, 테니스를 비롯한 야구,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경기장이 철망을 장식한 그림이 아름답네요. 꽃과 나비, 새들을 뜨개질로 만들어 장식을 했어요. 25피트인 누워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이제 이 공원에서 볼 수 없습니다. 저지시티에 있는 리버티 스테이트 파크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트레일까지 연결되는 계단을 올라보세요. 계단으로 이어지는 트레일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정보를 원한다면 설명란을 살펴보세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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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